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이예요.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소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킨을 오늘 좀 바꿔봤는데 제가 게임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. 네. 여기는 파산 등을 하는 거예요. 네. 여기는 산점, 도박, 그리고 광물 채광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20분간 돈을 많이 벌어서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두 간호 많이 모았는지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. 저 곡괭이 잡은 걸로 보여요? 네. 나 안 잡았는데? 그냥 잡은 걸로 보이는데. 자, 그러면 시작할게요. 준비 시작. 아무데나 가면 돼요? 네. 하고 싶은 곳으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광물을 켤 때는 네. 캔 다음에 그 아래에 네. 그 빨간색깔 그 뭐지? 네더와트 같은 거 있는데 네. 여기 옆에 있는 거 켤게요. 그거 누르면은요. 네. 다시 생성될 거예요. 네. 광물이. 이거 두 개 다 쓰는 거예요? 아니요.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에메랄드가 나오는데 다이아몬드와 그거는 상점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갑이 아주 신기해. 근데 이 모드가 아주 신기하단 말. 한번 보시죠. 오! 다이아몬드! 다이아몬드 두 개 이제. 나 하나인데. 난 하난데. 그러니까 빨리 깼어야지. 아니 깨는 게 느려. 내꺼. 우와 대박. 다이아 하나 더 넣어? 어! 나나오. 에메랄드. 이거 채광하다가 돈이 나올 수 있어. 야 내. 나 내꺼려. 레벨이 자꾸 자꾸 나와 있어. 괜찮아. 실수로 레더렉을 캤을 경우에는 다시 설치해 주시겠습니까? 어! 에메랄드하고 다이아! 예스! 여러분 제가 렉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 저기 야 저거 내가 실수로 캔 거야. 어 그래? 한 곳 원래 한 곳 캤던 거는 계속 캐주세요. 남의 거 보지 마시고 어! 다이아다! 다이아고 금하고 천금석 그리고 천금석 오 나이스 다이아! 나 다이아 먹겠냐? 나는 나 너보다 적네? 나 다이아 다섯 개 나 네 개야! 하나 차이라니! 어! 나 이제 다섯 개다! 나이스 나 여섯 개 여러분 이런 힘을 너무 얻었어요 뭔 소리야? 아 모르겠는지 따로 모르겠다. 오 나 다이아 일곱 개에 아! 형 방해가 돼! 나갔다 오면 안 되나요? 나갔다 오면 안 되나요? 돼요. 나갔다 올게요. 오 다이아 아웃 나갔다 올게요. 잠시 기다리겠습니다. 아이고 캐고 싶은데 아 저기요! 저기요! 안 돼요! 저기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오 저거 숨이 빨랑빨랑 캐도록 하죠. 오늘 제일 레지 틀렸네. 이거 상점에서 팔... 상점은 에메랄드 모양으로 있습니다. 세강은 다이아고 깽이로 있고요. 네! 그리고... 다이아 모양으로 있는 것은 도박입니다. 네! 근데 나 왜 곡괭이 두 개지? 응? 다이아는 무조건 안 나와. 안 나온다고? 나 다이아라 석탄이 만다. 봐봐. 나 이렇게 나오는데. 난 다이아 계속 나오는데? 이거 무슨 예지? 너도 다이아 8개구만. 그 칸이 좋은 거겠지? 그런가? 오 나... 어! 또 나왔다! 나 에메랄드... 그러니까... 원 68개... 아니 이거 빼고요. 한 세트 빼고. 아... 4개. 정말? 응. 나는 몇 개개... 너는 11개야. 아... 완전 많다. 나 다이아 또 나옴. 나 다이아 내가 더 많이 낳았어. 너 다이아 몇 개야? 예트 또 나왔다! 나 11개. 여기 풀자리구만. 꿀자리 꿀. 꿀자리는... 완전 헷갈려. 과연 이번엔 나올까? 어 나왔다. 어 나왔다. 어! 다이아 2개! 뭐? 와 대박. 아 역시 나의 운은 하나님의 운. 어! 나 하부턴 최소 누를 뻔했어. 아니야. 너무 많이 걸려. 그거 누른다고 해도 이 빈 공간만 공간만 채워져. 말에 버벅거리는 실수. 너 몇 개냐 다이아? 나 다이아 13개다. 어 나도 13개인데. 아니! 야 나 나갔다 오고 싶어. 왜? 3개 너무 많이 걸려. 그럼 쉬어 천천히 해. 응 천천히 해. 그 레벨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럼. 레벨 아예 안 없어져. 응 다이아 계속 나온다니까? 그럼 나갔다 와. 아예? 응. 기다려줄 거야? 응. 알겠습니다. 다이아. 아 진짜. 아 진짜야. 가만히 있어준다며. 가만히 있어준다며. 가만히 있어준다며. 오 다이아. 저기요? 오 다이아 다이아. 저기요? 오예예. 다이아 나갔어. 이건 돈이 많아야 유리합니다. 아 나 이번에 다이아 안 났어. 근데 이거 돈이 없을 경우엔 파산이 됩니다. 근데. 네. 그렇군요. 근데 돈은 어떻게 돼요? 돈이. 그리고 파산 안. 파산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. 오 나. 네. 여러분 나 가진 거는 제가 실수를 누른 것 뿐입니다. 다이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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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. 하트 말고. 아 오케이. 아 가만히 있어준다. 야. 이십게 아니거든. 이거 20개 아니거든 나. 아. 난 몇개는 좋지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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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갔네요 여러분 제가 화낸 건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잠깐만 내가 땅 얼만지 보고 올게 아 또 나간 걸 제가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 저 땅은 불러 땅 하나 땅 비싸요 불러 네 역시 다이아는 나에게 운을 따라줘 나 저기 도박 한번 해볼까 다이아 두 개 또 나왔었거든요 네 다이아하고 에베레이드 나왔네요 여러분 사랑이만 도박 걸린 안전한 도박을 해봅시다 진짜야 하지마 하지마 아니 이랬수가 왜 렉이 걸려 안나와 나왔습니다 에이 더러분 아니 더러분이 아니라 더러분 여러분 제가 혓바닥에 좀 렉이 걸린게 아니라 혓바닥이 짧구나 아니야 난 혓바닥 길어 혓바닥 길어 에 해봐 나 혓바닥 코에 닦거든 나 안 닦거든 놀리냐 어 그래 놀렸다 아 또 나갔어 왜 나 지금 도박 걸고 있단 말이야 이거 나와? 아니 이거 누르는 거 아니야 표지판을 아 그런가 아니야 이거 이거 그래 안 나오지 어 나왔어? 어 나 16개 있었는데 10개가 어디 갔지? 안 나왔네 나 상점 가야겠다 상점 아 아 아 아니야 아 아 아 내가 여기서 30개 나온 뒤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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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요 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얘는 보여요 네 제가 보여요 다음에는 제 친구의 유튜브를 꺼내줄게요 그건 내 영상이라고 그건 너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얘 다이아 나왔네요 아 다이아 나왔네요 나 하지 말라고 오 돈이 펄펑 나온다 죽어 죽어 왜 죽어 어 다이아 나 훔쳐먹고 싶다 아까 전에 너무 가까이 갔어 난 바보가 아니라고 에네레비하고 소쿠 오 내 꼴리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뭐야 야 왜 상점을 봤는데 다이아가 있거든 다이아 세개에 얼마게 어 몰라 이런 다 에베라이드 하나 진짜 하나 줘? 어 이런 젠장 아 나 나갔다 그랬어 또 야 그냥 너 안 멈춰 있어야 돼 너 움직 왜? 나 그냥 나갔다가 깨지게 된다 그렇구나 미안해 봐봐 봐봐 사랑 봐봐 응 내가 여기서 응 내가 여기서 응 응 응 응 응 응 완전 신기해 여러분 제가 이거 다이아 하나 키고요 이제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거기 나가지고 다 뺏어 먹어도 되네 에미레드 하나는 뺏어 먹어야지 아니 돌만 남겨야지 돌만 남기고 가야지 이제 방은 땅 내가 나 방으로 갈게 안녕 응 아님 채팅으로 써 어 여러분 이제 제가 혼자가 됐네요 어 이건 뭐지 아구 여러분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왔어요 어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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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 나오집니다 유식해 집어 하 네 들어와 고이면 집어 всех 쪼르라고 이붔 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를 하러 가야겠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이 없어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그러고 온거지 네 여자 아 진짜 아 속았어 네 여러분 이것으로 이완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만 말투 네 네 네 네